식물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하고 이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모든 해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며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진 적은 없었는지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히 추적하다 보면 나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당신인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나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는 고정된 것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항상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이 중에서 어느 쪽인가 이미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당신, 지금보다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에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과 같은 힘이 작용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좋은 일로 이어질 기회만을 잡도록 당신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10억을 번 가게 주인에서부터 천억을 번 재벌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두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지만 결론은 단 한 가지의 차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 그들은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려는 성향이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5분 명상 내가 수십 년을 두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10억을 번 가게 주인도 천억을 번 재벌들도 알고 사용했건 모르고 사용했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었다.